도래수 마을 도래수가 와? 도래수가 와? 도래수가 와? 몇 번을 말해요, 옴니 도래수여 도래수가 아니고 도래수단계 전라남도 담양군 용년 청정 자연 속 물 맑은 영산강의 발원지 오늘은 도래수 마을에 도래수 EVX가 오는 날입니다 우리 마을이 친환경 정이찬 마을이 됐다니께요 어서 싸게 싸게 와가지고 정이찬 포격하시오잉 갑니다 부모가 차 이름이 버렸어요 어메 우리 마을에서 만들었단가 대리머니가 왜 이렇게 복디아 차 마을 맴둥이도 생했네 깼거든이 우리 마을에서 만들었단가 정이찬 포격하시오 무엇이 좋은 차가 왔디야 아이고 한번 내가 타봐야겠구만 응 타봤이요 아들 너희로 거 하려고 아니 그러고 차가 큽니다 서른이 너희라도 하던데 영감 나 언제 그때 자고 갈라 자고 와요 예 출발합니다 왜 타치동을 안 간다냐 정지턱 처음 타보냐 하하하하하하 병원 마트 등 교회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 어르신들을 위해 친환경 농촌마을 체험행사에 온 어린이들을 위해 토레스 EVX 그린메이트 마음카 대한민국 교통 소외지역 곳곳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으로 전기차를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우리 마을의 청정자연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KG 모빌리티가 마음 따뜻한 은행을 시작합니다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 상대문학 KG 모빌리티